사적인 일엔 협조하지 않아. 부디 현명한 쪽이길 기대할게. 그래, 잠시 맡아두는 것쯤이라면. 안녕?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영 성미에 안 맞네.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? 좀 늦는다고 어디 안 도망가니까 걱정마. 우린 단순히 범죄를 응징하는 게 아니야. 범죄자들에게 생명의 무게를 가르쳐주는 거지. 그 대가는 목숨이고. 민병대원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. 그렇다고 우리 보안이 철저하단 건 아니야. 멤버가 그만큼 자주 바뀔 뿐이지. 카운터 범죄자들의 특징은 죽는 걸 겁내지 않는단 거지.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다 똑같이 살려달라고 하지만. 같이 일하게 되긴 했지만 도와달라고는 안 할 테니 걱정마.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. 그렇다. 오랫동안 복수를 위해 싸워왔지만 누가 날 위해 복수해 주길 바라진 않아.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냥 잊어버려. 노후연금? 그런 미래를 내가 어떻게 걱정하겠어?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. 내가 좋아하는 음식? 그건 갑자기 왜? 타르트나 머핀을 좋아하긴 해. 주머니 사정 때문에 자주는 못 먹지만. 나한테 신경 써주는 건 고마워. 하지만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너무 점을 주진 마. 나도 여러 번 후회했거든. 이런 건 평범한 사원들을 시켜도 되지 않아? 산책 좀 다녀올게. 오다가 주웠는데 필요해? 타깃 발견. 쫓을까? 나라면 지금 치겠어. 어때? 난 신경 쓰지 마.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나아. 보다시피 멀쩡해. 다 사장님 덕분이지 뭐.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.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. 살아있는 한 몇 번이라도 부딪히겠어. 무리한 부탁이라도 상관없어. 죽지 말고 죽여. 어, 고마워. 이건 꽤 유용하겠네. 느낌 괜찮은데? 알고 있어. 세상에 나보다 강한 적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걸.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. 안 그래? 복리 후생이니 생명수단 같은 건 관심 없어. 같이 싸우는 입장이니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.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내가 양보할게. 의뢰비 얘기야? 얼마든지. 너무 많지 않아? 당분간 밥은 내가 살게. 의견 내긴 귀찮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뭐. 그래? 뭐 좋을 대로 해. 민병대원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. 그렇다고 우리 보안이 철저하단 건 아니야. 멤버가 그만큼 자주 바뀔 뿐이지. 놀고 싶고, 조금만 걱정했으면 좋고, 26년 전에 감사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